강프로입니다. HLB 제약보입니다. 오늘 바이오 쪽에서 움직임이 선별적으로 나왔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도 며칠째 변동성이 조금 커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오늘 진펜트라 계약권이 뜨면서 한 3% 정도 종가가 나왔는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도주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일단 지금 반도체하고 바이오 쪽이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자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떨어지는 주식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떨어지는 구간에서 언제 떨어지는지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기 에코프로BM 한번 보시죠. 에코프로BM을 보면 이거는 지금 떨어지는 주식일까요. 아니면 아니 이거 지금은 거의 바닥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될까요. 그건 안 됩니다. 시간을 조금 보내야 돼요. 최소한의 정배열 구간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고가를 만들어내면 그건 뭐 거의 베스트고요. 그리고 신고가라는 건 52주 신고가를 보는데 기간을 보시면 돼요. 58만원을 굳이 넘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당장에 우리가 매수하기 위해서는. 7월 26일이 지나요. 그럼 52주에 대한 1년 신고가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낮아지겠죠. 그러면 넘어야 되는 산이 낮아져요. 12월 달에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HLB 그룹주는 모두 다 넘은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라와 있는 종목을 했을 때 시세가 이렇게 단기간에 나오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호재가 있다. 어떤 악재가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러면 계좌 금방 녹아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가격이고요. 가격 말고는 우리가 확인하고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이거 말고는 우리가 다 예상치에 의해서 매수를 하거든요. 앞으로 이거 좋을 것 같은데 이래서 매수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떨어지는 그 종목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주식은 시장에서 주도주가 됐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한미반도체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해서 고평가 논란이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뭐가 나와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HLB 제약이나 HLB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적자 보고 있잖아요. 그럼 올라가면서 뭐가 있어요? 계속해서 고평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지. 그런데 올라가고 있는 주식이 더 간다는 걸 우리는 항상 시세를 보면서 알죠.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서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쪽 뒤에 거 빼고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엄청나게 높은 가격입니다. 보세요. 여기서 보면 다 여기서 손절합니다. 이거를 이 뒤에 이제 이런 구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또 여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살 걸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상하지 말고 확인해야 된다고요.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자 HLB에 대한 부분 FDA에서 지금 그 판매 허가 신청에 들어가고 판매 허가 신청이 저는 통과가 그냥 기정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주가 올라가려면 뭐가 들어와야 돼요?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격을 본다는 건 단순히 다 차트 보고 정배율 바뀌었죠? 어떤 패턴 나왔죠? 고가 돌파 했죠? 이래서 매수하라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차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예요. 의미하는 바가 내가 정확하게 봤을 때 그렇죠? 의미하는 바가 만약에 A야. 그러면 이 A를 정확하게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 막대한 자금이 밀어 올려서 사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세력들은 우리하고 보는 게 다르죠? 그럼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을 찾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 HLB 올라가다 보면 당연히 조정 구간이 있죠. 이 조정 구간을 내가 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어?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싸게 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싸게 사지 않았을 때 어느 정도까지 내가 싸게 사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자람 테크놀로지인데 이 구간에서 제가 안 사잖아요. 저는 24년 초 그리고 23년 말 계속해서 반도체를 공략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그런 결과에서 1월 달에도 반도체를 매매하고 2월 달에도 반도체를 매매하고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올라가고 나서 매수를 하죠. 그래 가지고 3일 동안 낸 수익이 75% 자 이게 반도체 뿐만이 아니라 HLB 지금 HLB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HLB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합니다. 이 구간에서 보잖아요. 여기 1월 달에 제가 낸 수익이 31%입니다. 그런데 63,100원에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8만원에 다시 삽니다. 그리고 78,500원에 다시 사요. 이렇게 만든다고요.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사요. 여기까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쭉 해 가지고 보면 그렇죠?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여기서 팔고 여기 다시 사요.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이 나온다. 그리고 떨어지고 나잖아요. 떨어지고 나서 확인하고 다시 사죠.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HLB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HLB 제약도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제가 계속해서 매매한 결과 19%, 24% 이런 식의 수익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이런 구간에 대한 내용은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공개를 합니다. 소통방에서 최근에도 젠백스리가 아직까지 매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매매가 진행되고 있는 종목들이고 모두 다 장 시작 전에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매도 예정인 종목이 4월 26일날 진입한 선익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에요. 내용 한번 보시면 선익 시스템 그렇죠?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간의 매수. 안 물리는 거 아니에요. 저도 올라가는 구간의 매수에서 물립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할 매수도 비싸게 산다. 비싸게 사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격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 인증해 드리고요. 소통방 입장 링크를 이 번호로 다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제가 공략을 하는지 제가 다 이야기를 드렸고 왜 이렇게 하는지까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HLB 제약을 보면 앞으로 좋은 내용은 뭘까요? FDA에 대한 판매어가 신청. 그런데 주가 올랐다. 돈이 들어왔다. 돈이 들어왔다는 건 주가를 올릴 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느냐.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돈이 들어왔다는 건 FDA에 대한 통과가 기정사실화 시켜도 된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싸게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즉 타점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다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식의 타점을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잡는지 그 내용을요. 여기 HLB 제약의 가격과 단위 보유 전략.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 종목 분들의 변동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HLB 제약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 제약, HLB 이런 식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하면 먼저 올라간 놈이 강한 놈이다. 그래야 주도주를 판별할 수 있다. 즉 우리는 싸게 살 수 없다 주식을. 이거를 인정을 했을 때 돈을 벌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단계 더 나아가자면 이 구간에서 내가 틀렸을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손절을 어떻게 하는지까지도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분류해서 내가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랬을 때 결과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요 내용입니다. 여기 어버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버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의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